안녕하세요. 하드메이커의 DJ 모더입니다. 하드메이커는 하드스타일, 리버스베이스, 롯스타일, 하드코어, 프렌치코어 등을 포함하는 하드댄스 뮤직 장르와 문화를 다루며 로컬 하드댄스 씬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로 EDM과 관련된 대부분의 행사가 멈춘 상황에서 하드 리스너들에게 다양한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스테이히어에 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 하드메이커는 6명의 DJ와 함께 스테이히어에 참여합니다. 이전에 계획했던 파티 행사들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집합금지로 인해 같이 파티를 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던 DJ들과 얼굴 보고 만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드메이커 공식적인 활동은 멈춰있고 DJ 로더 개인 활동으로 KH와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들이 있었고 언론에서 이러한 안 좋은 모습을 위주로 크게 이슈를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클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면 DJ들보단 클럽 측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컬 하드댄스 뮤직씬을 발전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테이지를 만들기 위해 하드메이커를 설립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클럽, 유흥 같은 단어에서 벗어나 문화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단어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드메이커처럼 각자가 좋아하는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리스펙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뮤직 페스티벌을 꿈꿉니다.